뿐도 봐야. 예를 들어 네가 대학교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. 너뿐이야. 이런데 띄워 썼어. 답장하지 마세요. 오케이? 이건 붙여야 돼. 차라리 강조하려고 각각 한 단어씩 너 뿐 이 야 이렇게 딱딱 띄웠으면 감동인데 이걸 띄웠으면 말이야. 이거 아니야. 그렇죠? 이거 붙였어야 돼. 선생님 띄워 쓰기에 예민하거든. 직업병이야. 선생님이 예전에 아파트 살 때 말이야. 왜 엘리베이터에 공고문 이렇게 붙어 있잖아.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올라가는데 그때 23층인가 그랬어요. 올라가는데 공고문이 딱 붙어 있던데 아 띄워 쓰기가 엉망이잖아. 그러면 가방에서 펜을 꺼내요. 그래서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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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붙이고 이러고 올라가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길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개 있는데 한쪽이 빨라도 기다려요. 어제 올라올 때 이 엘리베이터 고쳤으니까 내려갈 땐 이 엘리베이터 고쳐야 되는 거야. 이거 직업병이지. 너뿐이야. 붙여 쓰지 않으면 답장하지 마세요. 이건 붙여야 돼요. 너뿐이야. 이 뿐은 뭐예요? 뿐은 뭐예요? 조사예요. 붙여야죠. 너뿐이야. 그래. 이 훌륭한 단어를 왜 띄워 쓰기를 잘 못해? 너뿐이야. 자 근데 그렇게 할 뿐이지. 이럴 땐 무조건 뭐 해야 돼요? 띄워 써야 돼요. 쉽죠? 안 쉽나? 쉽죠? 그렇죠? 자 따라해봅시다.